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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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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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후에 아 오늘 집에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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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뼈 계란 1시간 1시간 자, 지금부터 김우이규 탄핵의 장자, 기단길을 걷다 초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몇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축하를 위해서 와주신 분 중에 가장 어르신이십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아마 기기사로 여러분들도 뵙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주대소면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막두에서 큰일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배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83에 338 외교 차량 차량을 좀 해달라고 봅니다. 프리비에서 PD를 하신 뒤로 전세계를 다니시면서 여행작가를 방문하신 김연선생님을 모아계십니다. 우리 전 김연선생님 아드님은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 보셨을 때 방문해서 시복식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드님이 시부님이신데 그 시복식 사회를 보신 김환승 시부님이십니다. 중국문화원의 최명봉 부원장님 아마 지금 모이기고 있었는데 아마 차를 빼달라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문화원에서 이 그림 전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중국문화원의 최스테판 중국문화원의 부원장이신 최명봉 부원장의 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월 중순에 중국 시안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신 분이신 분이 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민중한중문화원에서 9월 중순에 제가 한 번 봤는데 선생님이 포장을 받으면 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전시가 끝난 다음에 이 그림을 중국문화원에서 다시 한 번 전시를 한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작가 임나라 선생이 모셨습니다. 지난번 브라질 공연을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오신 듀오아임 부부와학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부인규 화백의 장인이신 시인 구상 선생님과 함께 공간신앙소음회에서 함께 상임시이로 활동하신 김동호 씨에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신앙소음회 대표이신 이익현 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진품 연구면서 아주 감정을 잘 해주신 김영복 위원님을 오셨습니다. 대동물학의 여외대경호 씨에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부에서 올라오셨고요. 손옥도를 돕는 봉사기관을 이끌고 계시고 전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간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빨간 운동화에 얼룩덩룩한 20대 3개월의 보호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청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별명은 대구의 야간 대통령이십니다. 서울여자대학의 이숭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영화감독 여균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조흥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선생님의 건강을 정말 알뜰살뜰을 보살펴드리고요.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장도 아주 유명하신 신재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좀 먼가에 문제가 있으시다 싶으시면 이따 저 뒷부리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충빈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상통론가 부충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상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이신 유자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상통론가의 유자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미처 메모를 못해서 소개를 덮으신 분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풀리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 선생님이 부산 배회장이시면서 시인이신 유재현 선생님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의 동학습을 다시 한 번 주볼리겠습니다. 2015 김의규 초대전 장자 비단 기사입니다. 개막을 축하합니다. 김의규 화려한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중국 문화원 측에서 문화원에서도 한 차례 전시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중국 시안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시안전시회를 앞둔 프리쇼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시안전시가 끝나고 나면 남경전시와 기엄전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하는 중국 전시회가 큰 성공을 누르기를 바라나지 않습니다. 김의규 화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도의 시인 부산 선생의 판이 있죠. 장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김화려의 그림에는 치열한 구도의 자세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중국 고대 사상과 철학의 주인공인 장자입니다. 그 장자의 사상이 트러블에서 시작되는 기단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김화려에게 이런 예술 정신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인의 꿈을 불러일으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가 김화려에게 예술 세계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부산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는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화려의 부인 부자명 여사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려에게 전화하면 술집으로 바로 갈지 모르겠다 해서 무사명 선생 계십니까? 아, 이 땀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자, 금일봉을...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와 함께 비단길을 김의규 화백의 인도로 걸어보도록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김의규 화백이 이 전시가 끝나고 10월 중순에 중국 시안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때 저희 부산 선생 기념사업회 멤버와 몇몇 분들이 함께 그 전시회에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안으로 함께 여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김의규 화백하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시안으로 가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봉서실 크로드의 중심도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정말 볼 것 많은 곳도 계십니다. 가을에 한번 여행해 보시는 분들께 제가 놓고 싶습니다. 메모를 제가 받았습니다.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의 최의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계십니까요? 계십니다. 아, 이제 저 뒤에 지금 모셨습니다. 부산 선생님의 단물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동에 남포멸역이 있습니다. 남포멸역에 박근수 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제가 박근수 교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부산선생기념 사업회가 사당법인으로 발족을 하고 기금을 모금할 때 제일 먼저 일본으로 은행에서 갓 인출한 신권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수 선생님을 잊지를 하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악방송의 김병준 작가님 내로 보셨습니다. 1번씩 장애인제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그림을 그리시느라 올 한해 정말 노골을 아끼지 않으신 김우인규 화배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참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나는 맹구 그래서 진짜 크게 또 있고 하나 이렇게 해서 뺏고 맹구도 나오고요. 또 그런 말 중에 또 여기 보면은 망양 망양 그래서 저는 망양지탈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망양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 그림과 관련된 말씀을 김우인규 화배으로부터 뵙겠습니다. 박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어려운 말로를 말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작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밝힌 예약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제가 작품을 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제가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제 품이거나 공예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익숙한 규제나 소재나 제재를 구입했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손씨가 나아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아주 익숙한 장난감, 때부는 장난감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풀면 기술자 되고 갈 거냐? 예술과의 물량이라는 게 무엇인가? 없는 언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자꾸 조합하고 장난하는 게 그걸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과연 안주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한 심각한 질문을 얻었습니다. 제 글의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지만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쪽의 글의 글 보십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 훌륭하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저도 놓쳐버리겠습니다. 낯선 동물, 깜깜한 동물, 손을 얻는 걸 입고서 들어갔는데 손에 만져지는 걸 보고 이걸 이름으로 붙일 것이냐? 사슴을 닮았다, 퀴을 닮았다, 낭을 닮았다 해도 닮았다고 내가 그 이름을 쓸 거냐? 아니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제목을 붙이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서 찬양을 보신 이유는 시인님께서 망양이랑 복심하셨는데 장자 제목을 그내로 나오는 일인데요. 제가 저 장자를 무슨 상품을 그리는 일은 아닙니까? 맘이 나쁘게 해가지고 정말 문어를 좀 읽어야겠다. 문어를 읽으니까 또 문어, 무슨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아주 사랑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이고, 문어, 문어, 문어 락체사롱한 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지? 고장, 거긴 한 거 사실 맛있어서 아 그러니까 근데 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제가 좀 기름진 이야기를 좀 보고 그래서 장사를 한번 먹었는데 그때 망양이 젊어서 수록시간대에 그 희망을 안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망에 두 양자를 쓰는데 그림자에 잇은 그림자란 얘기인데요. 세상의 마음으로 정가서 다 깊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아시는 얘기거든요. 제가 괜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지 싫어졌습니다. 맹구라는 이유는 복벌을 안하고 부어지고 이런 맹구라고 하면 훌쩍을 내서 말로는 못 잤습니다. 말로는 못 잤습니다. 맹구라고 이렇게 이것은 말이 너무... 참 좋다. 제가 어찌로 말을 지어 만든 것은 복심을 보고도 안하고 그냥 옛날에 희망의 희망을 이미 닿았다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너무 망하지 않을까? 아니죠? 그게 겸손한 지시겠군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착한 줄을 못 겸손하고 봤을 때 막 막 그러고다가 겁이 났네요. 그렇다면 없는 말을 지금 이것은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도 잘 하지 않았나 생각보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중국전을 하게 된 여러가지 이들이 있는데 이념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써야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은 요즘 저희 돌아가신 장인원분께서 이 이념을 다 잘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강제하고 입안에서 불어버리고 이러지 말라고 그런 마음은 닿는데 오늘 이승 목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번에 시안에서 최종 목대로 다시 연결했습니다. 왜 장자 대각댕이 왔다 이렇게 말 한번만 안되는데 어쨌든 각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목은 아니다 뭐 뭐 맞아 꼭 뭐 먹을거나 한증위나 그려야 되느냐 뭐 있는게 맞는 거리라든가 그런 노합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어떤 입신같은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좀 더 자유 자유화질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야 자유화질 모든 위에 뭔가 우리의 정신에 상점 상놈을 쉽고 달릴 수 있지 않았나 전자 무슨 생각을 해봐서 각이 장자라는 랩 이정 하고 좋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여기에 어떤 조용으로 해당될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품 보실 때 이 작가가 뭘 의미했느냐 이런거에 조금 더 구애받지 마시고 나는 나는 이렇게 없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긴 작가님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나는 이렇게 정답하고 그게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보신 사실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조용하에서 격렬에 드리워진 분리자를 보시면 망연히 그런 확실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상문학상 수상자이신 정의성씨 오셨습니다. 귀한 발표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모스크바 한일 회장을 2017년부터 14년에 지내셨고 민주평화 통일 장문회의 모스크바 협회 회장을 지급하고 계시고 또 모스크바에서 SM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김원일 막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드리로 김원일 박사님 오신 김은규 감독에게 금융을 모스크바에서 전시하는 것이 어떠록 나오시고 아마 구상중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시가 선사되기를 개의적으로 바르겠습니다. 건배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Y라고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셔서 한자씩 이렇게 따르시고요. 다 따르시면 이제 건배 하겠습니다. 건배사는 빨강붕노아의 대구 대통령 정학선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따묻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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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젊으신 분들은 잔좀 늦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ächlich naming 정학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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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장자선생님의 권익을 거리면 어떤 권익을 거리면 될까요? 아마 어두움을 거리면은 발급이 나올 것입니다. 장자선생님이 발급을 거리면은 거두움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장대한 사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교 합의 오늘 이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술적인, 예술적인 이런 표현은 있지만 덕히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군대한 장애자의 사상입니다. 어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자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강이 강답게 좀 흐르고 산이 산답게 좀 흐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말하는 것 성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정학 선생님의 건배사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귀에 젠장합니다. 강이 강답게 흐르고 산이 산답게 흐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저 건배사 해주신 정학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의규 화과의 벽에게 장자 비단뜨법과 정치회 개방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 장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면 왼쪽으로 50미터쯤 가면 정통밥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정통밥집이라는 식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함께 가셔서 잘하시면서 조촐한 저녁불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신 이른나 온도를 보도라 목숨을 다하여 지붕을 못한다 이라면서 신비로의 높고 낮은 정도도 온 영국을 흐르며 진료 절대 나이니 괜히 빈다 문학충분 200년 조류된다 변신춘 화열열 운열 운열 반성적 소문을 운열 조그맣게 배를 놓아 바다 어디 숨기면 좀 많이 싫어 조그맣게 조그맣게 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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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 서영 이 나는 소요 운열 운열 저는 댄스파인도 오히려 괜찮은 사람으로 아깝게 시기길래는 조금 더 좋았네요 매니저씨까지 딱! 이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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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걸로